다음은 48번 스텝, 4-way kick and drop point to merengue walk 동작입니다. 여기서 이제 4-way kick, 4-way kick은 떨어져 나가서 이렇게 차는 동작이고, 드롭 포인트는 이 땅바닥에 이렇게 가라앉은 듯이 떨어지는 이런 동작입니다. merengue 스텝은 내가 이제 힙과 다리 체중이 없는 상태에서, 뒤는 상태에서 따라가는 merengue walk 자이벳 스텝이 많이 나오죠. 그 동작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한번 같이 하나 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스텝 먼저 제가 설명을 한 번 해볼게요. 시작! rock and 왼발 오른발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rock and 왼발 오른발 그 상태에서 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차고 그 다음에 둘, 둘, 셋, 차고 예, 여기까지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작이 4-way kick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rock and step step one, two, three, 차고 예, 다음 한 번 여성 스텝을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비 시작! rock and step step one, two, three, kick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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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kick 예, 여기까지죠. 그러면 서로 홀드는 어떻게 하냐면 남성과 여성이 더블 핸드를 잡은 상태에서 그 힘으로 춤을 춥니다. 한 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rock and step step one 하면서 몸이 어떻게 됐죠?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two, three, 손 방향이 어디를 보고있죠? 바깥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관절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쁘게 바깥쪽으로 높게 차지 말고 아래쪽으로 높게 차고 다리가 더 길어보이고 이쁩니다. 이때 힘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허브깔이나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더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wo, two, three, 차고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바운스를 약간 믹스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rock and step step one, two, three, quick two, two, three, kick 예, 여기서 이렇게 동작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롭 포인트인데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포인트도 되는 동작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한 번에 시작! and one 하면서 몸에 쉐이핑을 준 상태에서 한쪽 무릎은 구부려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제가 한 번 남자 동작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seven, eight 이렇게 끝났죠? 드롭 포인트입니다. 시작! and one! 다음 two 기준점을 잡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셋 넷 이렇게 동작을 좌우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브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끝났죠? 그 상태에서 시작! and 하나 둘 셋 넷 그 상태에서 손을 잡아준 상태에서 포인트, 드롭 되는 동작 쪽으로 몸이 쉐이킹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시선은 서로 발끝으로 향해서 몸을 더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발끝으로 하나 둘 셋 넷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번에 매력의 워크죠? 그 상태에서 바로 이어져서 one two three four 이렇게 네 번의 스텝을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텐션이 걸리거든요. 시작! one 하면서 힙이 어떻게 되있어요? 앞쪽으로 되어있는 상태에 서로가 약간 밀어주듯이 그 다음에 또 two three four 하면서 서로가 흡수되는 찐득찐득한 모습을 알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부터 한 동작들을 다 처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four away 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lock and step step one two three 킥 two two three 킥 drop point 시작! one two three four 넥스트 다음 스텝은 퀵 퀵과 킥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예전에 쿼드버그에서 한 것처럼 위로 여성을 돌려주셔야 되겠습니다. one two three four lock and 저희도 한번 위로 돌려주는 동작으로 한번 연결시켜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의 48번 동작입니다. 시작! lock and step one two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one five six set eight lock and 여기까지가 48번 동작이었습니다. 다음은 48번 스텝! four away kick and drop point to merengue walk 동작입니다. 여기서 이제 four away kick four away kick is 떨어져 나가서 차는 동작이고 drop point 는 땅바닥에 가라앉을듯이 떨어지는 동작입니다. 매넹의 스텝은 내가 힙과 다리 체중이 없는 상태에서 뒤는 상태에서 따라가는 매넹의 워 자이베 스텝이 많이 나오죠. 그 동작을 보여주는데요. 한번 같이 하나 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자 스텝 먼저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시작 lock and 왼발 오른발 입니다. 다시 한번 더 시작 lock and 왼발 오른발 그 상태에서 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시작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차고 그 다음에 둘 둘 셋 차고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동작이 fall away 퀵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lock and step step one two three 차고 two two three 차고입니다. 다음 한번 여성 스텝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lock and step step one two two three kick two three kick 여기까지죠. 그러면 서로 hold 어떻게 하냐면 남성과 여성이 더블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그 힘으로 춤을 춥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작 lock and step step one 몸이 어떻게 됐죠? 틀어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two three 손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죠? 바깥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관점을 구부린 상태에서 이쁘게 바깥쪽으로 높게 차지 말고 아래쪽으로 차고 다리가 더 길어보이고 이쁩니다. 이 때 힘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허벅다리나 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더 멋있게 보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two two three 차고입니다. 오케이 여기서 이제 바운스를 약간 믹스하면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lock and step step one two three kick 여기서 이렇게 동작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드롭 포인트인데 땅으로 떨어지면서 이제 포인트도 되는 동작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한 번에 시작 and one 하면서 몸에 쉐이핑을 준 상태에서 한쪽 무릎은 부그려져 있는 상태에서 서로 포인트를 보여줍니다. 제가 한번 남자 동작부터 먼저 한번 보여드릴게요. seven eight 이렇게 끝났죠? 드롭 포인트입니다. 시작 and one 다음 two 기준점을 잡고 하나 둘 그 다음에 또 셋 넷 이렇게 동작을 좌우로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레이딩 동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준비 끝났죠? 그 상태에서 시작 and 하나 둘 셋 넷 넷 그 상태에서 손을 잡아준 상태에서 포인트 드롭 되는 동작 쪽으로 몸이 쉐이핑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시선은 서로 발끝으로 향해서 몸을 더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발끝으로 하나 둘 셋 넷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동작은 메렉게 워기죠? 그 상태에서 바로 이어져서 one two three four 이렇게 네 번의 스텝을 밟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서 이렇게 보시면 텐션이 걸리거든요. 시작 one 하면서 힙이 어떻게 되있어요? 앞쪽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서로가 약간 밀어주듯이 그 다음에 또 two three four 하면서 서로가 흡수되는 찐득찐득한 모습을 알아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어 지금부터 한 동작들을 다 처음부터 한번 보여 드릴게요. 먼저 four away 킥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시작 rock and step step one two three kick two two three kick drop point 시작 one two three four 메렉게 one two three four next 다음 스텝은 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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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reno 저 JOHN 퀵 퀵 퀵 Myers 영화 중간 수강 퀵 퀵 퀵 퀵 퀵 org 1, 2, 3, 4 1, 2, 3, 4, 5, 6, 7, 8 락 인 여기까지가 48번 공작이었습니다.